이번 지진은 눈 깜짝할 사이 평화롭던 시골 마을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. 물론 지진의 위력이 엄청났지만, 무엇보다 내진 설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점이 피해를 키웠습니다. 전정원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. 진도 칠에 충격을 입은 시카미치의 한 마을. 지붕과 담장이 폭삭 무너져 입구가 어딘지 분간할 수도 없습니다. 잔해 헷갈린 차량은 종이장처럼 찌그러졌습니다. 지자체 직원들이 남은 건물들을 돌며 안전 진단을 합니다. 지진 피해를 입은 건물들 중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엔 이렇게 위험을 알리는 빨간 딱지가 붙여집니다. 마을을 둘러보니 지진의 충격으로 완전히 붕괴되거나 위험 진단을 받은 건 모두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. 근래에 지어져 내진 설계가 잘 된 집은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지만, 목조로 지어진 구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. 진앙지에 있는 이시카와현 스즈시는 전체 주택 중 고작 절반만이 내진 기준을 지켜 설계돼, 전국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.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무너진 주택은 200채가 넘습니다. TV조선 전정원입니다. TV조선 전정원입니다. TV조선 전정원입니다. TV조선 전정원입니다. TV조선 전정원입니다. TV조선 전정원입니다.